느에미아의 주제 기록 연대는 BC 421년에서 400년경 대상은 예루살렘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유대인 느에미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전반부는 성벽 재건, 후반부는 영적 부흥운동입니다 성벽 재건은 1장 1절부터는 건축의 필요성 2장 1절부터는 계획, 3장 1절부터는 착수, 4장 1절부터는 방해, 5장 1절부터는 완료입니다 이 부분이 성벽 재건에 해당되는 전반부 말씀이고요 8장 1절부터는 율법 공포, 9장 1절부터는 회계, 10장 1절부터는 결단, 11장 1절부터는 재정착, 12장 27절부터는 봉헌,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장 31절까지는 부흥운동 이 부분이 후반부 영적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느에미아의 그 배경은 예루살렘, BC 444년에서 432년까지 12년간입니다 느에미아 2해 BC 458년 봄에 에스라는 유대인의 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이반민족과의 결혼 풍습을 근절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방백 루음과 서기간 심세에 의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상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지고 왕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루음과 심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강제로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아닥사스다에게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 사람들을 새로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에스라와 합심하여 노력하였다 본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1장에서 7장으로서 제3차 포로귀환을 인솔한 느에미아가 1차적으로 성벽 재건에 관심을 갖고 이방대적들의 끈질긴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여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장에서 13장으로서 성벽이 완공된 후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백성들을 성별하여 굳건하게 세우는 영적 부흥운동이 전개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운동은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정결케하고 안식이를 지킬 것을 강조하며 이방인과의 통원을 금지하는 등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본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도석인 예루살렘의 재건과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개혁하는 것이다 느에미아에 의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일시적 회복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가르쳐주며 소망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느에미아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말라기도 이 기간 동안의 영적 도덕적 부흥운동을 위해 협력하였다 본서에 나타난 죄악상을 말라기서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말라기는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언활동을 한 것 같다 중심 주제 기도 느에미아는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도움을 청했다 그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주어진 과업을 순탄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었다 지도력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뛰어난 신앙의 소유자로서 믿음과 담력, 결단력, 치밀함, 추진력, 친화력 등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느에미아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느에미아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느에미아 읽으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refu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